자활 이게 이제 소위 자화가 제나라로 사절단으로 갈 때 소위 염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식량을 좀 드리자 하는 얘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달라이 길어서 좀 잘라 했습니다 자활 적지적제야 같은 발음 나오네요 적지적 발음 같습니다 적적입니다 이거는 공서적을 얘기하죠 공서적이 제나라로 갈 때에 이 말입니다 제 나라로 갈 때에 승비마 살찐 마를 탔고 그 다음에 이경구라 경구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이 경자가 가벼운 경자인데 이때는 우리가 털이 박힌 속에 털이 박힌 옷을 얘기합니다 겨울 파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한 파카를 얘기합니다 살찐 마를 타고 털옷 방한복을 갖추어서 갔다는데 이 말입니다 오 문지야 내가 듣기로는 내는 이제 자활 공자님이죠 내가 듣기로는 군자가 군자가 급한 일을 당하면 주 주는 이때는 구제한다 도와준다 구제한다 두루두루 구제해준다 급한 상황을 당하면 군자는 누구든지 두루두루 구제해줘야 도와줘야 되지만 불교부라 부자를 계속해서 도와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이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부를 이어줘서는 안 된다 더 부자 되도록 해주면 안 된다 왜? 지금 그 공서적은 자활하는 공서적은 한번 누구 봐라 갈 때 내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성비마다 살찐 말을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봐라 이 경구다 범털이든 곰털이든 털옷이 바뀐 털이 바뀐 소위 방한 파카를 입고 갔는데 이 친구가 가난했겠느냐 내가 그래서 저거 엄마한테 살을 한 여섯 말만 주라 했는기다 계속 부를 이렇게 일구도록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 선생이 좀 쫀쫀하고 좀 인색해 보이는 것이지만 공서적은 공서적은 사절로 갈 때 좀 화려한 짐을 꾸려서 갔다는 소문이 들리길래 내가 그렇게 해놓으라 하는 얘기죠 한번 읽고 더 마치겠습니다 자활 적지적재야라 공서적이 갔다 갈적자죠 제나라 사절로 갔다 여기서는 갈대에 성탔다 비마 살찐 말을 타고 갔고 그 다음 뭡니까 털옷을 경구가 털옷입니다 털옷을 소위 챙겨서 입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런 저런 소리를 듣기로 군자는 여러 상황이 어렵고 급한 입장에 놓인 사람은 구제해 줘야 되지만 부자는 계속 이어서 부를 사가도록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공서적은 살림이 좀 넉넉한가 싶어서 내가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를 들까요 할 때 부 했죠 부가 부산 할 때 부자죠 부산 할 때 부자인데 부자는 우리가 가마솥 부자입니다 가마솥 가마솥 부자입니다 가마가 뭐죠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소위 뭡니까 우리 몸에 여기는 발끝 치면 우리 몸에 제일 윗자리가 가마죠 가마 이 숨골 숨골 저의 가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소위 이 그릇을 표시하는 게 가마솥 부자입니다 이게 가마솥 부자인데 이 글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임금을 임금을 표시하는 우리 조상을 표시하는 신주 단지가 보통 있죠 우리 서민들은 보통 보면 조그마한 단지 질그릇 그죠 까만 질그릇에다가 뭔가 이렇게 뚜껑을 덮는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소위 종이로 끈을 맨다든가 해서 신주 단지를 실흥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왕족들 또 임금을 표시하는 자리는 뭡니까 봉황을 만든다든가 청룡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소철 만듭니다 가마소철 만들고 이랍니다 그게 임금을 상징한다는 거죠 신주 단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정수로 있는 가마도 가마지만은 우리 도자기 꼽는 요도 가마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대로 우리말을 따가서 가마라고 합니다 그 가마가 왜 소중하냐고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기물이 나와야 해요 기물 기물이 나와야 우리가 뭡니까 기물이 나와야 우리가 소위 일상생활에 설 수 있잖아 다시 보면 생산공장이잖아 이 가마가 그죠 그래서 가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마를 소중히 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부 침중 하는 말이죠 파부 침중 파부 솥이죠 가마 솥도 깨버리고 그죠 우리가 타고 갔던 배도 뭡니까 배도 깔아잡고 물러설 수 없는 이 한판을 적과에 한판 붙어야 된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 아군들 격려하기 위해서 장군이 소위 타고 왔던 배도 우리 군졸들이 전부 먹어야 되는 밥을 짓는 솥도 전부 깨버리고 또 배도 뭡니까 깔아앉혀버리고 하는 뜻의 파부 침중 하는 단어가 이 기자에서 오죠 성내노자죠 이게 노비 노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질을 잘 낸다 이렇게 이제 봐서 노비 노자가 노비 노자 밑에 맘 심자를 붙여서 성내노자가 됐네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역자는 다시 말하면 노자는 역덕이라 덕을 역하는 사람이다 덕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일로일일로 그죠? 일로일로라 성질 한 번 내면 뭡니까? 한 번 더 늘른다 성질 내지 마라 할 때 쓰죠 또 흔히 하는 소리가 노실 집안에서 성낸 사람이 그죠? 소위 뭡니까? 섹시라 섹시라 시장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성질 부린다 얼굴을 불킨다 노하기는 집안에서 노하고 얼굴 불키기는 뭡니까?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동네에 나와가지고 막 성질 부를 댕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노실 섹시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노자가 어쨌든 성질을 많이 내면 첫째 가위 나빠진다 하죠 가위 나빠지면 피부가 나빠지죠 그죠?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하늘을 시작하고 또 일이 잘 되도록 그래서 덕을 많이 사토로 갑시다 성낸 일 없이 예 예